못 빼줄 거예요. 빼서 둘 때가 있으면 빼주는데 둘 때 없으면은 아마 못 빼줄 겁니다. 물어는 볼 수 있는데 빼서 둘 때가 있으려나? 제가 옵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제 개인 냉장고 다 있어서 사실 이거 책상은 필요 없어요. 장담 못해요. 분리형 제상청 500에 45입니다. 아 신발 신으세요. 청소 아직 안 했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500에 45도 보증금 200도 가능합니다. 신대방역에서 신대방역 사이에 한 10분정도 3m 40에 2m 80 3m 40에 2m 80에 옵션 다 있네. 전자레인지 태워먹었네. 전자레인지 바꿔달라. 아무튼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 시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